3장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도움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죄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자들은 악한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져 있고 항상 새로운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니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진리를 바로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얀네와 얀부레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목적 그리고 나의 믿음과 인내와 사랑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지나며 겪었던 일들 그곳에서 받은 핍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결국 자기 궤에 속아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배운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이 가르침들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대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